전하, 이 야심한 시각에 어딜 나가시려는 겁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여 이 자맹을 나갈까 합니다 그러나 밤길이 너무 어두우니 동이라도 틀려 나가시... 전하가 곧 이 나라의 태양이시니 전하가 계신 곳이면 광명이 비칠 것이오 어둠은 사라질 것이옵니다 호빈이 날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소 전하, 헌데 호의무사 없이 혼자 나가시는 겁니까? 걱정 마시오 내가 세자 시절부터 여러 장수들에게 무예를 배웠습니다 한 번 보여드립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기 친구들과 사이 좋게 안 나가시는 것이 어떨란지요 전하의 용맹함, 백두산의 호랑이아도 같으며 그 날렵함은 천공의 독수리 전하의 매서운 눈빛은 사냥을 하는 이리의 그것과도 같으니 소첩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사옵니다 고맙소 네 그럼 다녀오리다 척 척 척 척 척 할라고 용쓰는게 짠하자네 그러는 지는 전하는 광명이오 피치신이 야광분이라도 쥐어주게 쥐어주게 뭐라도 됐고 됐고 왕오빠도 나갔겠다 이참매 무도회장이나 가게 너 뭐 춤이라도 출 줄 아냐? 아 배줘? 뭘 배줘 널뛰냐? 뭐하냐? 이게 미래가 없는 서울들이 추는 잉여춤이잖아 야 요즘 잉여춤을 누가 추냐 이거 봐라 뭐 배아프냐? 이게 요즘 강남 주막에서 젊은이들만 춘다는 시루떡추 아이야 아 참 야 잉여춤이잖아 아 우리 춤 어쩔? 어쩔? 경빈요빈! 얘들아 안녕? 다 나미츠리 왔어요 와 참 졌다 졌어 완전 졌다 됐고 술이나 마시러 가게 얘들아 술 마시러 가려고? 나도 같이 가자 신경 꺼라 낄 생각 마라 말했다 끝 얘들아 명나라에서 아는 오빠들 왔는데 3대3 어때? 오빠들 가만히 있대? 외제감 하거든 뚜껑까지 열리거든 됐거든 안 갈 거거든 말했다 끝 하긴 하긴 3대3으로 가면 다 나만 찍겠지 내가 너무 튀잖아 이러니 전화가 나만 예뻐시지 헐 웬열? 야 나는 말이야 우리 전화가 아니 날 닮았다면서 토끼를 한 마리 주셨거든 야야야 난 전화가 우리 사이 같다며 잉꼬 두 마리를 주셨거든 야 전화가 나한테는 멍성마리 해주셨거든 하루쟁이를 굴렀거든 아기처럼 똘똘 말아주셨습니까? 어? 전화가 마마를 아기 다룬 듯 하시나 봅니다 혹시 어떻게 이렇게 말아주셨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말아주셨습니까? 아니 이리 오너라 하지 마시옵소서 오너라 하지 마시옵소서 뭐가 이리 도랑스러워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대왕대비 마마 대왕대비 마마 어떻게 이리 신성한 궁중에서 소란을 떨고 있소 그것이 아니오라 새로 들어온 후궁의 태도에 어찌나 당황스러운지 아니 어떻게 진짜 당황스러운 게 뭔지 알려드려요? 자기야 나 오늘 일찍 잘게 하고 클럽 갔는데 남자친구가 집 앞이야 잠깐 나와봐 하게 해드려요? 부모님 여행 가셔서 남자친구랑 단둘이 집에 있는데 띠띠띠띠띠띠리 현관문 소리 나게 해드려요? 야동 보다가 엄마가 갑자기 들어와서 모니터 껐는데 스피커는 살아있게 해드려요? 소리 줄이려다 반대로 돌려서 더 크게 나오게 해드려요? 어떻게 어떻게 출제를 지었사옵니다 추위들 해주세요 명나라 공주 다나미 실리 네 마마 조선에 혼자 있어서 외롭진 않소 괜찮사옵니다 그리고 명나라에서 아는 오빠들 태형대비 마마 얘네들은 안간다고 했는데 저랑 같이 명나라 오빠들 만나는 건 어떻사옵니까? 어떻게 나 얘랑 가면 승산 있어 어떻게 70 넘어도 얘보다 나 어떻게 주상조 말합시오 의도나라사랑 전하 자맥 나가신 일은 어찌 되셨습니까? 큰일이오 남쪽으로부터 역병이 들어 민심이 효용하더이다 어서 우리도 이 약을 먹고 전염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역병을 막을 약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소 이 약 한 알이면 충분하다 하오 이리 오시오 내가 직접 먹여드리리다 황공하옵니다 황공하옵니다 아아 아